한국국토정보공사 통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졸업한다 네 드디어 도넛씨와 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추우실텐데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옆에 마이크를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. 네, 옆에서. 꽃 좀 받아주세요. 꽃 좀 받아주고 마이크 좀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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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들고. 마이크는 앞쪽. 호감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오늘 드디어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을 했는데요. 이제 교복 입고 등교를 못해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.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저희 이달의 저녁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이크 내려 놓고 하세요. 소그랑 소감 도와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대표님 하성이달 Hua– 왼쪽에 왼쪽 왼쪽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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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워질 텐데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